사인펜 잉크 색소 분리하기 준비물, 종이 크로마토그래피, 수성 사인펜, 유성 사인펜, 비커, 물, 에테르 크로마토그래피 종이 4개의 밑에서부터 1cm 지점의 수성 사인펜과 유성 사인펜으로 점을 찍습니다. 물과 에테르가 든 비커 위에 유리막대를 놓고 점을 찍은 크로마토그래피 종이 을 올려놓아 살짝 잠기게 합니다. 수성 사인펜과 유성 사인펜의 점이 물과 에테르의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합니다. 물에서는 수성 사인펜의 잉크가 분리되어 여러 색으로 나뉘어져서 올라가고 에테르에서는 유성 사인펜의 잉크가 분리되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수성 사인펜으로 같이 penso 수성 사인펜의 잉크가 분리되어 보다 수성 사인펜의 잉크가 분리되어 보다 수성 사인펜의 잉크가 분리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